전면도 밖에 해수욕장에 해넘이 일머리 되겠습니다. 6시 50분정도 되고요. 54년 8월 30일 웬말 웬말 은은하게 끝없는 직전승 끝따락에서 오늘의 해가 치고 있습니다. 노을은 이렇게 질때도 예쁘지만 치고나서 반영이 있을때가 또 예쁩니다. 많이들 오레카 해변에서 또는 북방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담고 계셨네요. 감사합니다. 노을은 이렇게 바닷물 지평선 끝자락에 두고 이렇게 담는 것도 예쁘네요. 이렇게 왼쪽도 또 오른쪽도 지금은 24년 8월 30일 저녁 6시 50분에서 7시정도 되었고 지평선자락으로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. 지평선으로 15분정도 20분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앞면도 바퀴의 석장 감사합니다. 아 또 날아가고 있어요. 쟤네들이 까마귀들 인가봐요. 까마귀들이 엄청 날아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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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